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빠르게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남동해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 남동해안으로 북상함에 따라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등 태풍 진로에 근접한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대책회의를 여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는 한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사전 점검을 하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의 예상 진로와 진행 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 역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붕괴 위험이 높은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